나중에 희윤아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. 근데 진짜 어떨까 왜냐면 모창을 따라했는데 당사자가 싫어하고 불편하면 진짜 사이가 진짜 어색해지나? 민망할 것 같아요. 나도 나 막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막 어릴 때 막 되게 싫고 막 이랬었어.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아무튼. 지금은 그게 관심이 또 다른 표현이니까. 아니 그때 옛날 수근이도 옛날 그 저 해외 다니는 프로그램 있잖아 서육이. 근데 나 피폐를 들어오는데 그 하도 수근이가 그걸 많이 마시니까 그 회사에서 수근이한테 그 물을 열 박스를 선물로 줬대. 네. 제발 집에서만 먹으라고. 박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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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로? 아니 집에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온 거에요. 아니 왜?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. 집에서 마시면 좋은 거 아닌가? 아마도 마세요. 아하. 아하. 고마워서 보내셔지 고마워서. 잊어 gide다 마세요. me ep определ